진작에 해제됐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청약정쟁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높았다는 것이 정성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탓일 때 일단 해제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. 자금 조달처가 제한적인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고 2차 보정과 매출 채권 매입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